오늘 타드맨이 특별 게스트 출연을 하겠습니다 봉이 막창 먹으러 왔어요 에어프라이어로 하면은 죽여준답니다 15분 어떻게 해야지 5분 돌려 5분 오케 바리 자 15분에 돌려놓고 똥냄새 안나겠네 권상우와 같아 권상우 잘 보면은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천명 구독자 천명 된거 축하파티하러 우리 특별 게스트로 타즈맨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가 지거치어 의리의 타즈맨이 지거치어 단기파리를 먹으러 하 괜찮아 아 우리 공항 다니던 동생이 구독자 천명이라고 이렇게 또 축하로 화곡동 영양 구독과를 이거 한 4만원 되는 거 아니야? 어우 돈 많이 썼네 선물로 이렇게 가져왔네 맛있게 먹고 갔으면 좋겠다 아 아 에어플라이가 이런 또 요리를 해주는구나 아 아 화곡동 영양 족발까지 이야 아 아 아 이래저래 먹고 사는구나 강기에다가 맛의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아 족발이야? 아 족발 소스를 찍어서 한입 들어가면 아 아 잘먹는다 아 부끄럽게 먹네 이가 괜찮은가봐 으음 좋아 아 이거 막창을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한 20분 돌렸는데 냄새도 많이 안나고 아주 기가맥 나를 잘 잡았어 우리 타즈맨이 머우하고 이거 가평두룩 그 다음에 당기 이파리까지 이렇게 아 좋은거 다 먹네 공항 동생 족발 35,000원짜리 이렇게 또 사왔네 와 진짜 1000명 구독자 1000명 파티네 파티 축하파티 감사합니다 갑니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두번째 이게 1kg야? 아니요 또 있어 다 안 먹구나 단기를 넣고 하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나네 아 먹을줄 알아 요리사 같아 이게 집어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지 내가 안먹으니까 그냥 줄지가 않는구나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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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5분만 더 돌려 또 돌려? 응 잘 먹는다 머리를 아주 젊게 깎았어 잘 먹는다 머리를 아주 젊게 깎았어 응 응 하비도 하비도 찍어먹는거 어? 싫대잖아 어? 응 왜 이렇게 낯을 가리냐 하하하하 야 당기먹는거 한번 찍어봐 이걸 줄기먹은거 안달아 이건 줄기먹으면 안달아 입만 먹어야돼 입만 육아 잘 먹는다 아 잘 먹는다 줄기먹으면 줄기먹으면 안좋아 안좋아 안좋은게 아니라 진짜 억세가지고 이 맛이 나오는구나 술도 잘 먹는다 오늘 아주 진수성찬 만났네 늙어서 잘 먹기라도 해야지 쫄쫄 굶으면 꼬라지가 안되더라구